B&T 월드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이아예빈입니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B&T 월드를 멤버들 없이 찍게 되었는데요 되게 떨리기도 하고 설렜는데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예쁜 사진 많이 찍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유닛지로도 이번에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다이아예빈이 모습이 아니라 유닛지예빈이 모습까지 많이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고요 B&T 화보도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